오늘은 용기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교회입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시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누어 줍시다 우리 교계 목사들 가운데서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난 2014년에 104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불우심을 받았습니다 아마 방지일 목사님은 우리 교회 역사에서 한국교회사에서 정말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목사님은 1911년 5월 21일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났고 평양신학교와 평양숭실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평양장대원교회에서 전도사로 봉사를 하였습니다 평양장대원교회는 평양대부운동이 일어난 아주 역사적인 교회이죠 이 목사님이 전도사로 시무할 때 길선주 목사님은 올로 목사님이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눈이 모셨기 때문에 방지일 목사님 손을 잡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방지일 목사님은 1937년 평양노예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후에 곧바로 중국 산동성 성교사로 파송되어서 21년간 중국 현지에서 중국 성교사로 사획을 하였습니다 1957년에 이제 중국이 공산화되어서 이제 공산당의 추방을 받아서 홍콩을 거쳐서 귀국하였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은 귀국 후에 이제 1958년 영등포교회 단임 목사로 부임하여서 한국교를 위해서 여러 기관장들을 역임을 하였습니다 1971년에 제56대 총회장으로 선출이 되었고요 또 1979년 은퇴 후에는 1년의 반 이상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성교지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을 힘썼습니다 백수를 넘긴 2013년 102세의 나이로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설교자로 나섰습니다 대단한 노익장이시죠 또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도 여러 번 뉴욕에 부흥의 집회로 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은 평생 100권이 넘는 그런 저서를 이렇게 출간하였고요 또 1992년에는 성경 66권 강의서를 왕관하였습니다 이 방지일 목사님의 강의서의 특징은 성경 말씀으로 성경을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박학함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또 방지일 목사님이 쓴 피의 복음은 중국으로 번역되어서 이 중국 가정교회로 교회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지만 또한 한국교회가 나온 아주 위대한 믿음의 선배입니다 방지일 목사님이 노년의 자오명으로 삼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아닌데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는다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는다 이 방지일 목사님은 자신의 그 자오명처럼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신에게 주인 사명을 다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 참 좋겠습니다 달아지언정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는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서 또 주의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본문에서 만나는 바울 사도는 노사도입니다 다메스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시작하는 아주 젊은 청년 사도가 아니라 노사도입니다 그는 로마서 15장 9절에서 19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군까지 복음을 다 전하였습니다 그것도 대충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편만하게 그 사이에 복음을 꽉 채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군까지 나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 사이에 복음이 가득 차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이루었구나 이제는 내가 좀 내려놓고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로마 제국 동쪽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새로운 성교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올라가고 다시 로마에서 서바라로 갈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할 사실은 뭐냐면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여행의 여행 거리입니다 성교 여정의 여행 거리입니다 소아시아 코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1300km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의 거리는 2400km 마지막 여행인 로마에서 서바노까지의 여행 거리는 1100km입니다 도 앞 여행 거리가 4800km입니다 거의 5000km 이르는 굉장히 방대한 그러한 넓은 길이죠 이것이 지금 바울이 계획하는 마지막 성교의 그 여정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한다면 그 거리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시차 갖고만 잘하면 되는 곳이겠죠 그러나 바울 당시에 이 거리는 배로 여행을 하던지 아니면 또 육로로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다행히 당시에 로마 지역 길을 다 닦아서 주요 도시 사이에 좋은 도로들이 닦여져 있지만 지금의 도로와 비교할 바가 있겠습니까? 노사도 바울에게 이번 여행은 아주 만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 하면서 분부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 하야 하는 그러한 길이지만은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마지막까지 이 성교의 여정을 가로가겠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이 먼 길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문 29절에서 바울은 그가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로마에서 서번화로 가려고 하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나는 그리스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갑니다 나는 그리스의 충만한 복을 이제 예루살렘의 또 로마의 서번화에 나눠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계획에 가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사멕수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평생 이방인의 사도로서 소아시아 지역을 읽었고 이제는 로마 지구의 서쪽 당시에 끝이라고 생각하였던 서바나 지역까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느라 아직 그리스의 복이 충만히 임하지 않은 그곳에 그리스의 복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바울이 로마로 또 서반으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 계획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의 복을 전하는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그리스의 충만한 복을 생각하면서 또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의미로 추구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의 마지막 선교 계획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 곳을 다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마게도녀와 아가야 지역에 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다시 로마로 갔다가 다시 서반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선교 계획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의인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가 바로 이 계획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곳입니다 내가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또 로마로 서반으로 가려고 하는데 로마 교회가 나의 사회에 동참해 주기를 그는 강하게 원하고 있는 곳입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 교회의 방문 계획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곳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의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라미라 아멘 사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계획은 우발적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또 충동적인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아주 오랫동안 기도회화했습니다 아마도 1차 성교행을 시작하고 2차 성교행을 마쳤을 때 아마도 바울은 다음 계획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루삼에 들렸다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로마로 가면 좋겠다 하는 계획을 갖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서둘러서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발을 막으셨습니다 4등의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성교가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가는 그의 길을 막으셔서 마게단으로 그의 성교의 길을 이렇게 물꼬를 트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그의 발걸음 무구시고 또 환상 가운데서 마게단의 사람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게단으로 와서 우리에게 우리를 도우라 마게단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되었고 또 그 환상을 보는 가운데 바울은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성교하는 과정에서 가끔 성교 길이 막혀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로마의 방문을 이렇게 여러 번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23절 상반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지방에서는 일할 곳이 없도다 이 지방이 어디겠습니까 에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그가 1차 2차 3차 성교여행을 다녔던 그 지역이죠 이제 이곳에는 내가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이곳에 복음이 편만하게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곳에서 일할 곳이 못된다고 하는 곳이죠 이제 내게 서른 성교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곳입니다 바울의 성교는 한 지역에서 평생 사역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성교의 전략은 주요 도시에 다니면서 주요 복음을 전화해서 이렇게 성교 벨트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동쪽 지역에 있는 주요 도시의 복음을 다 전했다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복음이 자랄 수 있는 퍼져갈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했다고 하는 곳입니다 사도벌은 여러 전부터 여러 해 전부터 서바너로 성교를 갈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급바로 서바너로 가지 아니하고 그 전에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가려고 하는 것은 로마에 가서 교회를 새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의 성교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남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자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4절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사도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의 성교 후원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하는 거죠 가는 성교가 있고 또한 보내는 성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보내는 성교사들이죠 그래서 성교사가 가서 성교지에서 열심히 일할 때 그분들이 어려움을 만나거나 또 성교일에서 탈진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후방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성교사들이 바로 이 보내는 성교사리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서바나에 가본 적도 없고 또 서바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활동 무대는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서바나는 지금까지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성교지입니다 지금의 프랑스와 스페인 지역이죠 따라서 바울이 서바나까지 가서 성교를 하기 위해서는 로마 교회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바나바와 같은 동욕자가 필요하였고 또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성교를 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여서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안디오 교회가 바울의 1차, 1차, 3차 성교형의 후원 교회가 되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로마 교회가 그의 서바나 성교회 사역을 지원하는 후방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교회 비전을 나누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이제 로마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그리스의 충만한 복을 나누고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의 방문 계획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라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할 말을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뜻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로마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루살렘에 다녀와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마게도냐와 그리고 아가야 지역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로마로 가는 것은 예루살렘에 들렸다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쉬운 길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바울은 시간도 줄일 수가 있고 또 건강도 아낄 수가 있고 경비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선순위는 로마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어려운 성도를 섬기는 것이 내 사역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동전 11장 27절을 보게 되면 글라우디 황제 시절에 팔레스틴 지역의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그 인근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갈라데에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도우라면서 이방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이제 이방인 교회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아낌없이 구제연금을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 교회의 책임자로서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행거리는 1100킬로미터나 되고 또다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려간다면 2400킬로미터가 됩니다 왕복 3000킬로미터가 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까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빚진 자의 당연한 도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27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방인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이방인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큰 복음의 빚을 지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영적인 복음의 빚을 지었다고 한다면 지금 에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 이것이 은혜의 빚진 자의 바른 도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이제 바울은 그 먼 길을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빚진 자의 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3천 킬로미터가 먼 길을 이제 몸소 가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방인들이 믿음이 어리고 미숙하지만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여서 모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된 것을 바울은 모 교회 에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또 성도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였습니다 당신들이 복음을 전하였던 그들이 이렇게 자라서 지금은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일하였습니다 이렇게 덕려하게 해서 이것을 자기가 몸소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교회의 일을 자신의 개인의 일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먼저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수행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점에서 정말 열려있는 사도이고 대사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는 주님의 일과 나의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분명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일과 교회 공동체의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내일보다 교회를 먼저 하게 되었고 보다 어려운 일을 자신의 일보다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이해하고 또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는 일을 먼저 하였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의 충만한 복을 나눠주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나가스 바울은 서바나 선교의 계획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2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 교회에 구수정금을 전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헌금을 전달하는 것을 지금까지 자신이 하였던 그 모든 선교사에게 완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영적으로 바울의 사역에 맺은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었는가 어떤 결실을 맺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일을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사도들을 만나서 자신의 사역을 인정받고 또 사버나 상교사에게 대한 새로운 계획을 브리핑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바울의 새로운 사역을 기쁘게 인정하고 또 그를 후원해 준다고 한다면 아마도 바울은 아주 큰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의 사역을 지원해 준다면 그는 따뜻하게 로마 교회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일을 굉장히 기대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은 사버나 선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그 선교회 사역의 종착지인 사버나에 가는 곳에 있습니다 바울은 사버나 선교회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에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게 될 줄 그는 믿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보여주신 것처럼 앞으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정임을 드릴 정도로 이렇게 부응하고 성장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바울과 함께하는 로마 교회와 또 사버나 선교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며 다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무사히 로마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또 사버나까지 이룰 수 있도록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와 성룡의 사랑으로 말냐마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야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겸손하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들이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4경전 2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간선자가 내려와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메고 예언하였습니다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이러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를 싫어하는 자들 그의 배결을 싫어하는 많은 유대의 청년들이 이러한 IS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그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경전 20장 22장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이러한 환경을 내다보면서도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보라 이제 내가 성령의 메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즐겁게 예루살렘을 향하는 곳이 아니죠 영광을 받으러 그 길을 가는 곳이 아니라 어쩌면은 순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골고단독으로 올라가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무겁고 또한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세 가지 기도를 당부하였습니다 첫째는 자신 예루살렘에서 적대자라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31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부탁하였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임을 받게 하고 바울이 이러한 기도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겁이 나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에 가서 주의고금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워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31절 하반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바울의 관심은 두 번째 관심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동안 바울 사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낙하산 인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메스 도산에서 주님 만나서 사도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사도라고 하니 사도인 것 같기도 하고 사도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유대의 그리스인들이 그를 따라하면서 얼마나 받기하고 힘들게 하였습니까? 이 바울이 회심한 뒤에 예루살렘 교회 3년 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는데 바나바의 도움으로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을 만나게 되었죠 그 후에 그를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스로 내려가서 13년 동안 있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그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일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불편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 헌금을 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데 그곳에 있는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이 기쁘게 이 헌금을 받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리스완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고 아름다운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는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가 기쁘게 또 새로운 성교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을지 않겠습니까? 셋째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로마 교회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의 관심은 로마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가서 뭐 그냥 안식을 취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너희와 함께 일정 기간 동안 교제를 나누 후에 내가 새 힘을 얻어서 서바나에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방문을 잘 마치고 계획대로 로마에 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만나서 너희 후원을 받아서 서바나 지역까지 마지막 성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부터 23장을 보게 되면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이 전달한 구지연금을 아주 기쁘게 받았습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야구버 사도가 그를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였고 결과적으로 감옥에 투옥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자유인의 몸은 아니었지만은 이제 수인의 몸으로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서바나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을 비롯한 많은 성경은 정경에 들어있는 성경은 바울이 서바나에 간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주 95년경에 기록되었던 제2클레멘트 서신 속사도의 그런 서신인데 이 서신에 따르면 바울이 스페인 성교를 하였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간략하게 사도와 볼의 마지막 성교 계획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서 세상 끝까지 전하게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 딸한테 받은 종처럼 끝까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였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의 충만한 복이 로마 전역에 퍼지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은혜의 빚진자입니다 방지일 목사님은 하나님 은혜의 빚진자로서 백사세 주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는다 나는 녹슬지 아니하고 달아 없어질 때까지 내가 주의 요금을 전하겠다 이 모습을 가지고서 백일세의 나이에도 부활전 연합예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자로서 살고 있습니까 사도버울처럼 그리스의 충만한 복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진념험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